박근혜의 정권은 국민대표에서 사과가 얼마나 기반적이었는지를 다시 평평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토바루스에 얘기했듯이 헌법재판소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날의 심판이 앞으로 우리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똑똑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의 황병을 빨리 이 국적의 혼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기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죠? 네! 우리 또한 의미를 모아서 다같이 여기 모든 분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실천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미션은 저희가 축하 때 하는 실거 울리기 미션입니다. 자, 정답을 벗으시고 초를 내려놓으시고 핸드폰을 꺼내시면서 실시간 검색어를 입력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신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손을 한번 핸드폰을 흔들어서 올려서 보여주세요. 아, 예. 저번 때는 벌써 다 준비 되셨어요. 저 끝까지. 자, 오늘 우리가 범죄거 1위에 등록된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기탄핵. 네, 다 입력 중이시죠? 네, 다 입력 중이시죠? 두 번째는 헌재는 답하라. 두 개입니다. 조기탄핵. 헌재는 답하라. 외중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펀드폰 사이트 두 군데 다 입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 열려. 죄송합니다. 지금 동시정신자가 노후하면서 인터넷 사용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진행을 하고 천인차례 입력을 듣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화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네, 입력하시는 거랑 부화라도 외치겠습니다. 강림를 구속하라. 강림를 구속하라. 강림를 구속하라. 강림를 구속하라. ning도 구속하라. 공 arrib한 거 구속하라. 윤리춘도 폭포기라. swift일 충도 Garden Rep算해를 구속하라. 우ор웅 bodily가 구속하라. 무량함도 구속하라. 복악만을 구속하라. 공 명도 구속하라. 새들이나 대처하라. 새 tienen實 свою oder whipped Jacob 나 scalableに Gruemark 잘vate 예상開 casket aussi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퇴진행동에서 주말마다 집회를 열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포기를 매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